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저에게 한 6%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빵식이 tv 채널에 좀 도움도 되니까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감옥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처럼 조작 날조로 또 당시 보수 인사 수천 명을 갖다가 검찰에 소환해서 20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하지만 이 문재인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문재인 문재인 같은 경우는 국가와 국민을 지금 이 현 상태로 만들어 놓은 원흉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그 죄명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의혹이 아니라 다 겪었던 거예요 겪었고 그 결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개판 5분 전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원흉이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무려 거의 3년 가까이 그 누구보다도 상황 노릇을 하면서 호요식 잘 먹고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국민이 봤을 때는 뭐 이상한 거 정도가 아니라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왔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문재인의 딸 사위 이 정도로 지금 압축이 돼서 로키로 수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걸 못 느끼셨어요? 문재인이 자기 집안 관련, 자기 관련 수사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련해서는 이런방구 해명이라든지 아가리를 딱 닫고 있다는 거지 그건 뭐겠습니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면 진짜 황당한 게 문재인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가리를 놀려대고 있습니다 뭐 지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이놈이 극악무도한 놈이냐 2주 됐나요? 문다에 문재인의 딸 그리고 사위 서 씨가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오니까 거기 관련해서는 말 한마디를 못하면서 양산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역정 모의를 해왔는데 거기에 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재명까지 끌어들이는 거지 이재명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민주당이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나 봐요 그럼 거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안 끼는 거냐?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밖에 없는 겁니까? 이놈의 나라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재인이 뭐라 그러냐면 전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한 거지 그러면서 국민을 또 팔아먹죠 전 대통령에게조차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게 우리가 문재인 내놈 5년 동안 정권 잡았을 때 했던 얘기야 현직 대통령도 조작으로 탄압시키고 구속을 시키고 그렇게 그냥 보수인사를 씨를 말린 놈이 국민들은 콧바람만 한번 흥불면 추풍낙엽으로 그냥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니놈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었던 2023년 작년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 및 이상직 전 이사장과 관계가 없는 별건으로 가족과 지인,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불법적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에서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한 견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얘네 말은 그거지 지금 문재인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은 정치검찰이야 지네들이 했던 건 다 잊어먹고 얘네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걸 법원에서 인용을 해주고 발부를 해준 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들이 정권 5년 잡았을 때 했던 짓거리가 지금도 통한다고 생각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을 인마 왜 문재인 수령님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발부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검찰이 검찰이 민생과 국민 아픔을 돌봐야 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매우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 행태가 노골적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하겠느냐 별건에 별건을 더하는 검찰의 큰 우려를 표명했다 자 그럼 제가 팩트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놈의 발언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발언이냐 일단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잖아요 불과 한두 달 전에 김영철 검사에 대한 모해위진교사 탄핵청문회가 열렸죠 그것도 뭐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 이제 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의 똘마니들이 또 쫙 풀려가지고 박지원이부터 정청래가 온몸으로 틀어막아서 진실을 은폐를 했던 어마무지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두 달 전에 검사 4인의 탄핵청문회 특히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 때 각종 법원의 위증 판결문과 8년 동안 보수 진영에서 밝혀놓은 각종 조작 증거들을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다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묻어버렸단 말이야 그 짓거리를 해놓고 또 문재인, 문다에, 문재인의 사위 이스타공에 관련된 뇌물 관련, 경제공동체 관련 수사가 들어오니까 무례하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인간이라면 국가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밝히겠다고 국민 세금을 써서 청문회를 열어놓고 각종 자료들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밝히는 것도 아니야 역대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은폐했잖아 그걸 다 봤잖아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 진영의 메이저 유튜버들도 기대를 하고 그거를 한 달 동안 방송을 하고 실망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데 본인들이 지지했던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청문회를 열어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놈들이 검사가 그렇게 조작을 하고 날조를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음에도 또 그런 각종 증거들이 있음에도 틀어지고 있음에도 그걸 은폐했다? 그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대국민 사기극이죠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덮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지가 2년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해놓고 문재인 가족 수사가 들어가니까 그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또 탄핵하겠다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자빠졌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간적으로? 정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입으로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면 국민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면서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어느 정도 감싸줄 게 있으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어드벤테이지를 준다든지 그런 건 이해가 되더라도 이거는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국민이 보고 있는 데서 그냥 무너뜨리고 묵살하고 범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범죄를 밝히겠다라는 놈이 답안지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그냥 찢어밝여버리는 놈들을 어떻게 지지하냐 이거냐고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지금 외치고 있는 문재인의 아가리를 진짜 꼬매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지금 로키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의 죄가 이런 경제공동체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다 수사하다가 증거가 없으니까 묵시적 눈빛으로 청탁을 했다 식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돈 받아먹은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말 세 마리랑 엮어가지고 경제공동체라는 법전에도 없는 거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그대로 부메랑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사위랑 딸이 돈을 받아 먹었잖아 그리고 사전 뇌물을 받고 나중에 문재인이가 집권을 해서 이상직이라는 놈에게 중진공 자리를 주고 전주을 국회의원 자리도 주고 경제공동체에 의한 뇌물죄는 100%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뇌물죄로 처벌을 한다 이거 갖다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죄가 얼마나 맞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불법 선거 자금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고 부산저축은행부터 부산시장 오거더니 4.15 총선 전에 이런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누가 막았습니까 문재인이가 막았죠 그리고 부정선거로 167석을 가져간 다음에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다 팩트로 다 있어요 제 의욕이 아니라 오거돈이 문제도 그렇고 울산 선거 개입 USB 문제 대북 밀무역 석탄 밀무역 셀트리온 서정진부터 해갖고 코로나 때 각종 정말 주가 조작부터 해갖고 대국민 사기부터 정말 글로벌 사기까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기친 거 강경화하고 많잖아요 신라젠부터 라임 옵티머스 이런 지금 뇌물죄 관련 문다에 뭐 이런 걸로 지금 나머지 거는 무마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국민이 매의 눈으로 이거를 관전 포인트로 삼아서 봐야 된다 발번세곤 해야 된다 100%의 죄를 저질러놓고 왜 10%의 벌만 받으려고 합니까 그게 대한민국 법치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10% 죄를 졌는데 200%의 죄를 부풀려갖고 조작으로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전재산 물수하고 법이라는 게 평등해야죠 이 검찰개혁이라는 걸 외쳤던 민주당 놈들이 두 달 전에 김영철 탄핵청문회 때 범죄를 은폐하고 지금 두 달 만에 또 검찰개혁 문재인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 어떻게 할 건데 얘네들은 팩트를 지어줬잖아 법원의 판결문 뭐의 위증교사를 밝히겠다고 이재명이가 청문회를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장시호가 위증한 법원의 판결문을 틀어지고도 야 그러면 이거 누가 교사했어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 놈의 역사상 가장 거저먹는 청문회를 열어놓고도 범죄를 은폐해놓고 무슨 검찰개혁을 하고 그런 놈의 조작검사도 탄핵 못 시키는 놈들이 무슨 또 검사를 문재인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 그러는 겁니까 이 넋받이 있는 인간들아 이재명이 낫기 옛날 이 넋받이 잉은